기준님 기준님 기준님으로 보자면 기준님은 기준님은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가정보다는 가정보다는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게 더 컸고 내 재산이 더 컸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늦게 한걸로 보이셔 결혼한지 얼마 안되셨지? 네 한 10년 되셨어? 네 나이가 이렇게 됐네 10년이면 그때 당시에는 노천호 소리 많이 들었겠네 네 노천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거에 끝까지 내가 계획했던거에 다 올라가지도 못했으면서 그죠? 그래요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게 참 좋은거에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내가 음향의 조화를 이루어야 사는거 아니야 사람도 그죠? 안그래요? 그래요 근데 남편을 잘못 만난다 소리나 나와 어? 남편분이 술을 참 많이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신을 해? 네 어? 술 먹으면 사람이 변신하는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하지만 이 대주로 보자하면 화가 너무 많아 화가 너무 많은 사람이고 이분은 누구를 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는 내 사업을 한다 쳐도 그 스트레스를 밖에서 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집안까지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이분이셔 네 정확히 그러다 보니 집에 와서 그 화풀이를 기준님한테 하시는게 이분이라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 기준님 이혼 때문에 오셨어? 네 이혼하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법당에서 이혼을 얘기를 하고 어떠한 가정이 깨지는걸 바라는 신랑님은 신랑님은 안 계실거야 어떠한 신랑님이시든지 간에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가정을 깨트리고 싶은 분은 안 계실거야 하지만 하지만 두 분은 이혼을 좀 하셔 이혼을 하시는게 다 대주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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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를 못 참고 대주님이 손찌검도 하시고 그러셔 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1세기에 21세기에 손찌고 많은 사람이 있어 어? 늦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어 어? 내가 결혼한다 치면 기준님이 결혼한다 치면 남자를 구한다 치면 줄을 세울 수도 있을텐데 어?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어 그래 알구나 해 그때 알았으면 이 사람과 결혼을 했겠습니까마는 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내 같은 곳에 와서 좀 점이라도 좀 보지 그랬어 네 안 보셨어 네 그냥 그냥 사람이 좋았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연애할 때 못되게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어? 그때야 뭐 내가 뭘 하고자 하면 다 맞춰주고 어? 나 챙겨주고 경험하고 나면 바뀌는게 남자라 그랬지 그지? 근데 사람을 참 잘못 고르셨네 기준님이 정말 내가 바라는 이상이 이만큼이 있으면 그곳을 도달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기준님이신데 죄송하지만 하여튼 실패를 하셨어 내가 이 길을 접어들면서 접어들고 나서 두 분이 갈라스란 얘기는 처음 하시는 거 우리 할머니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거 같아 그러고 그러고 올해 이혼수가 들어오면 맞아요 맞고 이혼을 한다 치더라도 대주님이 쉽게 놔주지는 않으실 거야 대주님이 이혼이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렇게 사고를 치고 뭐를 하고 한다 치더라도 가정 가정이 깨지는 거는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가정이라면 엄청 또 꼬래 또 챙기려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남자의 의무 아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 내 가정에 이 집안 자체가 그냥 그냥 내 본처를 버리면 재받는다고 생각하는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헤어져 주질 않아 근데 무슨 술을 쏘서라도 이혼하셔 그래야 기준님이 살아 잘못하면 잘못하면 기준님 이 세상 사람 아니세요 지금도 지금도 우울증 있으시지 네 약 드셔? 네 병원 가서 처방 받아서 약 좀 드셔 그 약을 먹고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 내 몸 상태가 이러니까 어? 그 몸 상태 컨디션 좀 끌어올리셔 어? 그러다가 진짜 사당나 싶었어 아셨어요? 어? 하고 잘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 야 기분 좋을 때 이혼 서류 찍어주세요 이것도 아니잖아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자존심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거든 그니까 살살 긁어 어? 어떤 식으로 긁냐 하면 누구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비료를 시켜 어? 그러면 이 사람 지 자존심이 상세라도 확 김에 이혼 도장 확 찍어줄 수 있어 어? 그럼 그거 갖다 확 갖다 접수해버려 그냥 아셨어? 어? 그러고 좀 떨어져 있어 두 분이서 부부의 합도 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어? 근데 지진과 사는 것만 해도 참 용해 결혼 딱 시작하고 나서 한 지붕 아래 살면서부터 이 사람은 변했어도 그때부터 완전 변했던 사람이야 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같이 사랑간만 해도 참 용해 어? 기준님 자체도 자존심이 이렇게 세신 분인데 응? 그거를 그렇지 자존심이 세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고 뭐하니까 어? 그랬겠지 응?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주 말고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셔? 친정엄마요 친정엄마? 네 친정엄마가 왜 용돈 받아서 생활비를 쓰시고 계셔서 용돈으로 그냥 생활비를 받아 쓴다고 딸내미 속사정은 헤아릴 생각도 안하고 그냥 반대를 하신다고 어? 그게 엄마야? 그게 친엄마야? 그 친정엄마한테 이런 얘기 다 못하셨지? 네 못해요 응 그러니까 그러시겠지만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어른들 괜히 분란 만들지 마시고 잘 말씀드려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 예?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대주 자체는 자존심이 무재하게 강한 사람이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흠집이 잡히고 그러면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좀 그렇게 해서라도 두 장 얼른 찍어서 갔다가 접수하셔 아셨어요? 살기 위해 살기 위해 살기 위해 이혼하시라는 거야 예? 본인 살기 위해서 아셨어요? 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만 해도 참 다행이시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시다 결혼 결혼 생활하면서 참 행복하기만을 바랬을 텐데 그런 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아픔만 갖고 가셔서 두 번 다시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본인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팔자처럼 일에 파묻혀 사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도 나올 거예요 나타나고 내가 내 아픔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파묻혀서 사셔 좀 잊어버리고 아셨어? 그러고 이 점수가 끝나고 나면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셔서 꼭 진찰을 받아보시고 약을 타서 꼭 약 좀 드셔 아셨어요? 본인은 저는 아직 뭐 약 먹을 때는 안 됐는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가서 그렇게 사셔 아셨죠? 네 네 잘 마무리 되길 빌게요 아셨죠? 그러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셔 아셨죠? 네